사람 없지 다 여기 스태프 반으로 그냥 나 달린다 커버 나 좀 커버 좀 나도 내려가는 중 반 위 언더까지 올라가야 되나? 어 저쪽 망루 있는 데까지 가야 될 것 같은데? 집 3개 정도 있잖아 여기도 안 떨어져 왼쪽 3, 왼쪽 3 소리 장갑차 소리 어 언더 위야 집안 없고 망루 본다 망루 클리어 아케 안 열려있는 3,1,2,3,1,2 총총총총총 60방향 언더 위 90,90 90,60 지디끼리 싸운다 저 앞에 있는 애랑 2창고랑 3창고랑 싸움붙었다 뒤쪽으로 갈 거야 앞으로 갈 거야 뒤쪽 볼 거야 언더 사면부터 가지고 뒤 잡으러 가자 오케이 공 우리 뒤도 조심해야 돼 뒤에서 올 수도 있어 장압기 팀이야? 저 앞에 85방향 헛소리 헛소리 장압기 팀 장압기 팀 왠다니라 우리 왔던 길로 이거 장압차 아냐 이거 버기 소리야 버기 소리 어 우리 저쪽에 있어 우리 집이 있던데 지금 2명 있어 어 봤어 확인 해야 돼 랑위 한놈의 평집 1명의 평소 만하 만들어 쏴 쏠 시시옵니다 눈 닫았다 애들 그럼 그야 있을까 그냥 있는것 같은 제가 갔다 지금 위치가 괜찮아서 나도 그래도 안 될까 근데 우리 지금 잘못하면 양각 잡혀 야 뒤에 사람 뒤에 사람 전방에서 장갑차 소리 175 전방 1범핑 쪽에서 장갑차 소리 1범핑 쪽에서 장갑차 소리 1범핑 쪽에서 장갑차 소리 1범핑 쪽에서 장갑차 소리 이쪽이야 이쪽에서 쐈어 야 준식아 너 내 뒤로 와라 너 그쪽 각 나온다 아니 4방에 있어가지고 아니 4방에 있으면 최대한 각이 안 나오게 해야지 내가 생각하면 이시랑 달랐어 3명 아니었나? 모르겠어 3명이었던 것 같은데 2명은 잡았거든? 내가 1명은 어딘지 모르겠네 아 저기있다 방 안에 방 안에 있어? 아 내가 보는 아니 아니 저기 4번핑 닦으러 가야될 것 같은데 그럼 하나 있어봐 내가 잡을 시신 잡아볼게 나 계속 쫄보니까 성현아 혹시 마실 것 좀 있냐? 어 하나만 줘 하나만 줘 저기장 움직여야 된다 야 우리쪽으로 와야되니까 얘 잡고 갈게 나는 너는 먼저 갈 수 있으면 가 호응하러 간다 시나리 하 어 오른쪽으로 돈다 한명 남로쪽으로 돌았어 혜진이 조심 어 나 보고 있어 간다 나 호응 좀 아이씨 아 헤드 아아 저기요 어디야? 아 쟤구나 아이씨 아이씨 얘 얘 킬좀 얘 킬좀 얘 얘 얘 여기 1번 야 시라리 너 근데 언제 누웠었냐 단 투키 grands 시 시라리 그냥 가야될 거 같은데 나가 아 스카고판을 생각도 못했네 4명이였네 4명이였네 하여튼 다 모른다 너희는 나를 지어지러 나를 죽이지 못할 것이다 이 자식아 오우 밑에 있다 밑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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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들어가 들어가 인서클 해야돼 그냥 가 그냥 그냥 가 좋게 그냥 들어가 들어가 오우 이걸 사네 더 가야돼 아직 아니야 아직 아니야 더 들어가야돼 자기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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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로 앞에 바로 앞에 엎드려 엎드려 그냥 어 쟤 못봤다 쟤 못봤다 그냥 술탐 까버려 어 아 아 아니 그걸 아니 그걸 4배 연사를 여기서 4배 연사를 굉장한데 4배 연사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.